자, 불무중 2차 학교자료 비상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은 보면서 원래 다 외워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다 어차피 외워야 되지만, 다 외워야 되지만, 예문 보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uple of 하면 몇개의 질문이 있어서, I raised my hand because I had a couple of questions. 몇개의 질문들이 있어서, Ability, He has an outstanding musical ability, 능력이란 말인데요. 뛰어난이예요. Outstanding은. 뛰어난 음악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Able은 할 수 있는. I will be abl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If I finish your work early. 내가 일찍 일을 끝내면. Activity는 활동이죠. What kinds of club activities do you have? 어떤 클럽 활동들을 가지고 있니? 어떤 종류의? Kindness는 명사로 종류죠. Actually, 실제로란 뜻입니다. He is actually Canadian, not American. American이 아니라 Canadian이다. 발음은 Canadian이에요. Canadian 아니야. Canadian이야. 밑에 Amazingly는 놀랍게 돌아온 부사입니다. 해외을 샀으면 안 돼요. Amazing 하면 안 돼요. Amazingly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부사가 돼서 날라가야 되니까. 놀랍게도 My parents bought me a new car. 부모님이 나에게 새 차를 사주셨다. 부자시군요. There is a small amount of sugar in this coffee에서. Amount는 양. 그러니까 Number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산 명사 앞에서. Sugar는 불가산 명사잖아요. 커피에다가 조그만 양의 설탕이 있다. 커피에 있다. There is니까 일형식이겠네요. 있다. He is taking violin lessons for his own amusement. Amusement는 즐거움. 재미 이런 뜻이죠. 바이올린 수업을 받는다. 수업을 받다는 take a lesson. 여기는 lessons이지만. 수업을 받다는 take a lesson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영작책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사망할 거에서. This application is used on smartphones에서. 응용 프로그램. 원래 application의 말은 응용이란 말이에요. Apply의 명사형이죠. 이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되어집니다. 스마트폰들에서. The average Korean reads 3 hours per week에서 평균적인 한국 사람은 읽습니다. 3시간을 일주일에. 일주일마다. 퍼는 뭐뭐마다. 퍼센트. 무슨 뭐. 킬로미터 퍼 아워 할 때 그 퍼죠. 뭐뭐마다. 일주일마다 3시간 정도 글을 읽습니다. 그 다음은 You need a battery if you want to use this remote control. A battery. 저는 battery라고 발음하고요. Battery가 필요하다. 뭐 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This remote control. 줄여서 뭐라 그래? 리모컨이라고 하죠. Remote control은 먼 곳에서 통제한다. 이런 뜻이죠. Remote control. Remote는 형용사로 먼. 외딴 이런 뜻이에요. He lived in a remote area. 이러면 그는 외딴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Corn 갑시다. C-O-R-N 이란 말. 옥수수란 말이죠. Corn and beans grow well here. Bean은 콩이란 말이고 얘는 옥수수란 말이죠. 펑 하고 튀긴 옥수수가 팝콘 이렇게 되는 거고요. The sound of the car horn awoke the sleeping baby에서 이때의 car horn은 자동차 경적 소리. 빵빵. 깨웠다. 잠자는 아이들. 어웨이크의 과거형인데 어웨이크는 보통 해외용사로 쓰이죠.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쓰이긴 쓰입니다만. I hope that he will not give up challenge. 나는 그가 give up 포기하는 거를 뭐를 도전을 challenge L이 두 개네요.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 다음 Chance We had a chance 기회가 있었다. To meet a famous movie director 유명한 영화감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Chance는 뜻이 많아요. 기회라는 뜻도 있고 가능성이란 뜻도 있고 확률이란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이란 뜻도 되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옵니다. Chess은 잡다마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She had a chat about her dream with her parents 이때는 잡담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니네가 인터넷 같은 데서 채팅창에서 글을 쓰잖아요. 잡담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Collecting 은 모으다 해가지고 My mother's hobby is collecting stamps. 엄마의 취미가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 이거 도대체 몇 년 전 얘기니? 요즘 우표가 어디 있니? 있긴 있죠. 누가 요즘 우표 수집하니? 라고 하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 20년, 30년 전에는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나도 우표 수집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내리갑니다. I have a speech contest tomorrow. 나는 내일 대회 지금 스피치 웅변 대회 같은 거죠. 웅변 대회 말하기 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대회 컨테스트 To control this machine alone is dangerous 컨트롤이란 말이 조종하다란 말이 돼서요. 이 기회를 혼자서 조종하는 것은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의 명사전용법이네요. 위험하다. They are flying drones in the park. 드론은 무인 항공기 보통 조그만 걸 얘기하는데 드론이라고 원래 기계장치란 뜻이죠. 원래는 그들은 비행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공원에서 electricity Living lights on is a waste of electricity 전기를 낭비하는 것 일렉트로스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자 Living 길게 발음하죠. 라이트를 계속 켜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leave는 떠나더라는 뜻도 있지만 내버려 두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기 낭비다. Entire 하면 전체 It takes a few days to look around the entire museum을 다 둘러보는데 며칠 걸린다. 이거는 증가정법에 해당하고요. Entire는 전체의 박물관을 Entire 며칠 걸린다. 이 말이죠. It takes 구문은 영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5일 걸린다. It takes 5 days to go there. 되게 중요한 문장 구조예요. Experiment 실험 Many companies are doing experiments on animals 에서 많은 회사들에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가지고 화장품 회사에서 동물들한테 실험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의유회사 같은 데서도 그러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된 동물들은 제사도 지내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거나 화장품을 만들고 이럴 때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한테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슬프기도 하지만 필요 악 입니다. 왜요? 너희 가족이 아픈데 어떤 약을 사람한테 해로운지 아닌지를 실험을 하고서 너네 가족한테 투여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동물한테 실험을 하겠죠. 익스파리먼트 동사도 있습니다. 실험하다 명사도 있습니다. 발음이 약간 달라집니다. 넘어갑시다. 익스플레인 설명하다 경찰관이 설명합니다. 익스플레인드 왓 히 쏘 라스트 나잇 그가 지난밤에 봤던 것을 설명합니다. 설명했습니다. 크리스 캔 플레이 어 러브 뮤지컬 인스트루먼스 포 엑 엑 엑 첼로 이렇게 돼있네요. 예를 들면 첼로 같은 포 인스턴스 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포 엑 엑 엑 같은 말이 포 인스턴스 두 단어야 예처럼 포 이그젠플 포 인스턴스 예를 들면 당연히 같이 외워야죠. 크리스는 많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첼로 고양이가 숨어있습니다. 비하인드 소파 소파 뒤에 우리가 어떠한 영웅이 될 수도 있대요. 우리가 원했던 어떠한 영웅이 될 수도 있더라고 한번 가령 생각해보죠. let's say that 그러면 뭐뭐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말이죠. 대디어라고 한번 말해볼까 뭐 이런 말이죠. 뭐뭐라고 하자. 어떤 전제를 깔때 하는 말이에요. let's say that we have different books 우리가 다른 책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뭐 이런 갑시다. 턴드레즈 오브 캔들즈 라이 럿 더 허 웨 라이트 업은 라이트란 말은 명사로 빛 회명사로 가벼운 동사로 쓰면 화나게 하다. 빛을 비추자라는 뜻이죠. you light up my life 네가 나의 인생에 빛을 주었어. 나의 인생을 화나게 했어.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기도 하네요. lower 이게 이하리부터서 비교급이 될 수도 있고 더 낮은 내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더 낮은 이란 뜻도 되고 동사로 쓰면 내리다 그런건 어떻게 구별하죠? 동사자리에 있으면 내리다고 명사 앞에 있으면 더 낮은 이겠죠. lower your voice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들 에서는 너의 목소리를 낮춰라 명령문 이네요. 홍사자리잖아요. magic trick 마술 묘기 trick은 속임수란 뜻도 되고 기술이란 뜻도 되고 묘기란 뜻도 되는 겁니다. my dad did a magic trick on my birthday 아버지가 마술 기술을 보여주셨다. 내 생일날 monster 괴물 I used to dream about monsters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괴물들에 대한 꿈을 꾸고 냈다. used to 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괴물들에 대한 꿈을 꾸고 냈다. 몬스터 주식회사 있잖아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미스테리 people can understand some mysteries 사람들은 어떤 미스테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즉 무슨 뭐 버뮤다 삼각지대 무슨 뭐 UFO 이런 것들 노먼 평범한 이란 뜻이죠. some people want to live a normal life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평범한 삶을 살죠. 매우 드문 경우에 특이한 삶을 사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잖아요. 사람한테 노먼이란 말을 쓰는 거는 썩 좋은 형용사는 아니에요. 어저께 소개팅 했는데 어땠니? 뭐 그 여자 좀 노멀한 편이야. 그 남자 좀 노멀한 편이야.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그냥 아무 특징도 없고 인상적이지 않고 그냥 평범하다. 평범하다는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TV 같은 거를 뉴스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범죄나 이런 거 보면 특이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는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가서 갑시다. 가능성 possibility 제발 possibility 하지마. there is a possibility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that we missed the flight 그 비행편을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스트 면 있었다가 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possible possibility의 효용사형이죠. 예간 효용사 예간 명사 it is not possible to do it all 가능하지 않다. 그걸 다 하는 것은 포테이로 she had some potato soup 감자 수프를 좀 먹었다. at the restaurant에서 아마 에피타이저를 먹었 것도 했겠죠. 프로듀스 생산하다 cars produce various bad gases 다양한 나쁜 게스 기체들을 프로듀스 생산해냅니다. 좋은 것도 생산하는 거고 나쁜 것도 생산한다고 하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펌프 업 주입하다 채워넣다 The man is pumping up his tires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넣는 거죠. 펌프질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그의 타이어들을 타이어의 바람에 빠졌는가 보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스퀘어는 겁을 주다니까 얘가 겁을 준 거야. 우리를 아무도 그 여자의 구암소리를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픈 따끈따끔한 You should go see a doctor 여긴 2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Go to see a doctor 생각시킬 수도 있어요. 생각되는 게 많아요. Go는 특히 그렇습니다. Go to 어쩌저쩍인데 그냥 고우 어쩌저쩌고 의사를 만나봐야 돼. If your throat feels sore 네 목이 따끔거리면 아프면 My tennis racket has a broken string 그러니까 라켓이 스트링이 끈이 부서졌다구요. A new restaurant is known for its surprisingly delicious food 이게 surprising이란 부사가 나와야겠죠. 왜? 회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얘는 명사 수식하고요. 그럼 놀랍게도 맛있는 음식 아 놀랍게도 맛있는 음식은 도대체 뭘까요? Surprising delicious food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뭐 먹어보면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니 뭐 이런 느낌을 가했던 음식은 솔직히 살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없던 것 같은데 놀랍도록 맛있는 것 어렸을 때야 뭐 짜장면 같은 게 되게 놀랍도록 맛있을 수 있었겠죠. 흔하게 먹지 않았으니까 바나나 같은 거 처음 먹고서 물론 영어식 발음은 바나나지만 바나나가 흔치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뭐 갑시다. 갑시다. 1000 3000 3000 people 3000 명의 사람들이 war at the go at the gym 체육관에 있었다. 코로나라 저렇게 모이면 안 될텐데 vinaeger 라고 발음합니다. 나중에 어근을 수업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와인어와 같은 어븐입니다. 포도란 뜻입니다. 원래 포도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This salad has too much vinegar 이 비네가는 액체이기 때문에 불가사 명사랑 머치 쓰는거죠. 많이 쓰면 안되죠. 이 샐러드에 식초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 물냉면에다가 식초 듬뿍 넣고 먹으면 정말 옛날에 잘못 넣어가지고 대기셨는데 먹었던 기억이 나네. weigh란 말은 동사로 무게가 나가답니다. 끝에 weigh란 동사 끝에다 t 붙이면 명사되잖아요. 명사 weight 얘는 weigh 코끼리는 보통 어조로 무게가 나가냐 5톤 5톤 weigh드 있네요. 무게 many slim young girls try to lose more weight 많은 날씬한 슬림은 날씬한 젊은 여자들이 소녀들이 소녀들이 애를 씁니다. 뭐 하려고 lose more weight 더 많은 몸무게를 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였는데 좀 말랐어 날씬한 게 아니라 좀 말랐어 얘가 밤에 태워다 주는데 설하고 다니고 있을 거나 설하고 근처에 살고 있어서 태워다 준다고 마지막 수업이라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출출핵을 내가 집에 가는 데 태워다 주면서 하는 말 내가 아우 집에 가 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겠다 뜨끈한 국물에 김치 넣어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뭐 계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걔가 아우 저도 배고픈데 못 먹어요 이러는가 그래서 왜 그럴 때만 살쪄 가지고요 마른 애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놀래 가지고 야 너는 마른 거야 되게 그 먹어야 돼 아직은 커 클 수 있어 그럴 때만 키 안 자란다 그러면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살면서 즐거움이 뭐가 있어 잠하고 먹는 것 밖에 더 있니 솔직히 매일 공부만 해야 되는데 먹어 그런 건 괜찮아 막 그랬더니 막 몸에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밤에 배고프다는데 지금 배고프대요 근데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가서 먹는 게 좋은 건 아니긴 한데 먹으라 그랬더니만 걔가 했던 말이 귀엽나요 그거는 선생님이 아빠 같은 시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야 저희 아빠도 말랐다고 저거로 밥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살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야 얘들아 먹어야 힘이 생기고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 좀만 하면 한 30분만 공부하면 배고프잖아 뭐 좀 먹고 싶잖아 공부하는 사람은 먹어야 돼요 뭘 좀 노는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 왜 배고픈데 공부를 이렇게 약간 배고픈 게 좋긴 한데 공부하다보면 금방 배고파져요 보면 좀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애들이 자기가 웬만큼은 좀 먹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바싹 말라가지고 그게 뭐가 예쁘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든 건강해야죠 영양실조래요 세상에 먹을 게 없니 영양실조래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이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 의사들도 그렇게 먹지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남자애들은 뭐 좀 덜한 것 같은데 자 갑시다 wrap around에서 wrap은 둘러싸다라는 뜻이고 around 둘러서 싸다 포장하다 이런 뜻 아니야 my friend wrapped his arm around my shoulder에서 그의 팔을 둘러서 쌌어요 어디를 내 어깨를 어깨동부하는 거죠 친한 친구인가 보네요 자 내 어깨에 그의 팔을 감았다 넘어갑시다 자 단어가 계속되고 있네요 자 위에 있는 거 보고 바로 하는 거죠 예문 갑시다 I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을 amusement park 이게 즐거움이란 뜻이니까 가면 즐거운 데죠 난 솔직히 놀이공원 가서 즐겁다 생각 안 들던데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겹다 놀이공원 하면 떠오르는 게 줄 서서 한 30분 기다리다 잠깐 한 1분 타고 내려온 그 밖에 기회가 나서 아우 가서 뭐 하는 게 싫고 애들이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내가 대신 줄 서 있고 애들은 딴 거 하고 놀라 그런 다음에 탈퇴침 되면 와서 타라 이렇게 하고서 막 하고 줄 서 있는 게 정말 멍하니 서 있는 게 너무 지겨웠던 기억이 나서 amusement 하지 않더라고요 자 he sounded the car horn to warn the child 그러니까 빵빵거렸다는 거죠 경적을 울렸다 the job was a big challenge 그 일은 큰 도전이었다 job은 일도 되고 직업도 되고 the entire town was destroyed 전체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뭐 이런 예문을 쓰나 전쟁 났는가 보자 큰 화재가 났거나 홍수가 났거나 예를 들면 같은 말 뭐라고 예를 들면 it's like mixing oil and water 그건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마찬가지야 화합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물과 기름 같은 사이다 children were scared of the monster 그 괴물을 무서워했다 be scared of가 수거고요 저기 수거로 나왔나 위에 보니까 스퀘어가 없는데 위에 왜 없냐 여기 스퀘어가 코미디네 여기 없는데 스퀘어 없잖아 없는데요 스퀘어 못한가 보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퀘어가 법을 주다니까 war scared 수동태잖아요 b 플러스 p p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당하는 거죠 얘가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당한 거죠 몬스터에 의해서 Someday living in space will be possible 언젠가 우주에서 사는 것이 가능할 거야 possible이 되는 겁니다 The factory can produce 50 cars in a day 그 공장은 생산해냅니다 50개의 차들을 이너데이 하루 만에 큰 공장인가 보네요 생산하다고요 My feet are already 내 발들은 이미 sore 아프다 축구를 오래 했나 The box is weight 50kg 그 박스는 50kg의 무게가 나간다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weight 계속 갑니다 I try to wrap a scarf around my neck 랩 어라운드라는 말이 전치사니까 뭐뭐 주위에 둘러싸다 Can you explain to me how to use the machine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스플레인 할 수 있겠니 해주겠니 Tom used to collect cards에서 뭐뭐 하곤 했다 카드들을 모으곤 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Tom used to collect cards에서 카드를 모으곤 했었다 어렸을 때 많이 하죠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게 됐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used to가 영어에 총 3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죠 뭐뭐 하곤 했답니다 나중에 합시다 Can you pass me the vinegar 나한테 식초를 좀 건네줄 수 있겠니 냉면 먹는가 보네요 물냉면 비네거는 식초다 The amount of light affects the growth of a plant 양이란 말인데요 빛은 불가산 명사잖아요 amount란 말이 양이 나옵니다 affect the growth of a plant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affect는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Jane's average score was 90 Jane의 평균 성적은 평균 성적은 90이었다 amazingly 놀랍게도 뭘 이렇게 놀라운 게 많아 Tony passed the exam Tony는 시험을 통과했었다 오 토니는 별로 공부하던 애가 아닌가 보네요 시험을 통과했대 놀라운 일인가 보네요 surprisingly 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야 surprisingly amazingly 같은 말이야 놀랍게도 Superman has the ability to fly Superman은 슈퍼맨 아니야 슈퍼맨이야 U 아니야 우야 우 슈퍼맨이야 슈퍼맨 has the ability to fly 나르는 능력이 있다 이런 투영이죠 나르는 능력 넘어갑시다 Listen and Speak 갈까요?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던 거예요 빈칸이 중요하다 라고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Have you heard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No I haven't Have으로 물으니까 Have으로 대답하고 Not이 나오는구나 오른쪽에 아이가 조동 2니까 The program uses science to explain magic tricks To explain이 설명하다 설명하기 위하니까 Sounds은 뭐뭐로 들린다 다 빈칸이 중요하다고 heard about 뭐뭐에 대해 듣다 다 빈칸이 중요해요 이걸 굳이 다 지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빈칸들이 다 중요하다면 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좀 조심해서 잘 봐라 란 얘기로 하면 됩니다 이걸 다 고지를 한다는 건 반복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교과서 본문하고 본문 앞에 있는 이런 부분 다 했습니다 Works with potatoes 가지고 작동한다 이런 말이죠 다 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 중요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빈칸을 뚫어놓은 거니까 꼭 여러 번 봐서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봐서 하시고요 얘는 뭐야 틀린 부분 찾아보는 건 해봐야죠 hello students have you listened 가 아니라 heard 그러니까 listen은 to 씁니다 listen은 to를 쓰고요 좋네요 이거 문제 heard는 about를 씁니다 전체사가 달라요 여기 about이 있으니까 heard가 좋네요 이거 문제 you can make your own drone in the class the youth community center 본문에 offers the class at 3pm 3시에 every Wednesday 수요일마다 in May 5월달에 make your special drone 특별한 드론을 만들어보자 본문을 완전히 익힌 사람들은 다 맞출 수 있죠 and learn 배워보자 how to control it 어떻게 그걸 통제하는지를 don't miss this great chance 이 대단한 기회를 chance가 맞아요 opportunity가 틀린 건 아닌데 chance가 본문에 나온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miss는 놓치다니까 Anna let's make a mystery card for the science experiment mystery card what do you mean it's a special card it can hide your message 그니까 hide가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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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라 hide hide 깜짝이야 hide your message 숨길 수 있어 how do you make it 어떻게 만드는데 mix baking soda and water then write a message on the card with it 그 베이킹 소다와 워터를 섞은 걸로 카드에다가 메시지를 써 how can you read the card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데 paint over the card with grape juice 가지고 하면은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appears 나타난다 disappear는 뭐야 얘는 나타나되 반대말이잖아요 사라지다죠 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grammar 부분 갑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면 능동태 주어가 행위자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받거나 당하면 수동태 Sam made some cookies인데 Sam이 어떤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능동태 써야죠 Sam이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쿠키들을 그 쿠키들은 만들어집니다 Sam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했던 be pp by가 나온거죠 수동태는 능동태 문자에 목적어를 주어 자리 여러번 했잖아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거라고요 비동사 pp by 행위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의미는 주어가 행위자에 의해 뭐뭇이 되다 당하다 라는 뜻이 되는거죠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be pp by be pp by John loves Sally 하면 Sally가 주어로 loves는 is loved으로 John은 by John으로 너무 쉽죠 수동태는 상황이 멈출된 시점에 따라 비동사 형태를 바꿨어야죠 the food is cooked by my dad 이렇게 됐는데 얘가 현재를 나타내는거니까 시제 얘는 was가 과거 will be는 미래인데 얘는 항상 써야죠 여기 항상 이라고 습관이 되야되요 그럼 얘를 능동태로 바꾸는거를 해봐야죠 the food is cooked by my dad my dad my dad 가 주어져 아빠가 is cooked 면 cook이란 동사에 현재역 쓰는거에요 cook 근데 3인칭이 단수에요 그럼 cooks가 되었죠 the food 밑에 거 해봐 the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뜻이구요 goh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goh was painted by van go vincent van go 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과거형이네요 van go paint란 동사에 과거형 쓰니까 뭐 써야돼 뭐 써야돼 paint란 동사에 과거형 쓰는거니까 painted 그 다음 목적어가 주어가 목적어가 되어야죠 the starry night 대묻자 써야돼요 this building will be built by the workers에 의해서 지어질거다 the workers 조동사가 있네요 그대로 써야죠 자 be built가 하나를 합쳐주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조동원 다음이라 원형화해져요 build란 동사에 원형화해져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산다 이런거죠 내리갑니다 요런 애들이 있으면 문장에서 동태는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가 항상이죠 오른쪽 어깨에다 써야되는데 여기 뭐 써있으니까 bpp the piano may be played by sam 얘가 조동원이란 말이야 b는 항상이구요 얘는 pp가 나와야죠 bpp가 숙소로 끄다란 말이야 cioè 능둥대로 바꿔 보세요 somebody 왜요 여기 by 뭐가 안 나왔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그럼 그때 somebody 에 의해서 라고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한 거예요 누군가는 꺼야만 합니다 somebody must turn off 그 폰즈 듀오 링 더 쇼 이렇게 되겠죠 내려가 볼까요 더 베이스 워즈 브로큰 바이 더 차일드 그니까 워즈 pp 나와야 되니까 과거 분사형도 외워야 되요 학교에서 과거 분사형 나와있는 동사변화표 안좋나 더 셀폰 워즈 메이드 인 코리아 워즈 메이드 더 플레이어 워즈 히트 바이어 테니스 볼에 맞았대요 더 모나 리사 모나 리사 라고 바르면 모나리자 아냐 워즈 페인티드 바이 리오나르드 다 빈치 프렌치즈 스포큰 말아야 저요 인성 파츠 오브 캐나다 캐나다 일부적이 그래서 누가 해서 바이 썸바디 우린 알아요 커네이디언 피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모든 걸 다 바이 이하가 안 나왔으면 행위자가 안 나왔을 때 행위자가 없을 때는 바이 썸바디로 통일시키자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The picture of a flower was painted by the girl painted was pp by the girl The card was written 중요해요 written was pp 그러니까 보통 ed로 끝나니까 얘는 좀 다르게 끝났지만 그래서 뒤에 부분을 동그라미 치잖아요 was pp by the child 또 윈도우즈 워 브로큰 bpp broken b-r-o-k-e-n by the storm 스톰음에 의해서 부셔졌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글로 앞에 맞게 써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면은 The Harry Potter books were written by J.K.Rowling 이렇게 돼서 이제 수동 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Harry Potter라고 하는 책들이니까 얘가 주어져 그러니까 war가 와야죠 pp가 온 거라 수동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The books were read by many children 그 책들은 war가 되고요 복수니까 얘는 pp가 온 거죠 발음이 read가 아니라 그래서 red죠 읽혀졌다 The leaning tower of Pisa Pisa에 기울어져 있는 탑 기대고 있는 탑 누워있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되어있다 사탑이라고 하잖아요 Pisa의 사탑 Pisa의 사탑은 was built in Pisa에 세워졌다 이틀이에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요 수동태고요 it was visited 방문 당하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물건이 사탑이 by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on August 21st on August 21st 이게 뭐야 날짜를 얘기하구나 1911년 8월 21일에 The Mona Lisa was stolen 그니까 수동태고요 스토른이죠 이렇게 쓴거죠 수동태죠 도난당했다 by thieves 도둑들에서 2년 뒤에 The thieves were caught The thieves were caught 이게 복수니까 war가 나오고요 수동태가 나온거죠 were caught 잡혔다 잡히는 걸 당했다 And the Mona Lisa was returned to the Louvre was pp가 나온거죠 수동태 이건 과거형이 아니라 pp형이잖아요 to the Louvre에 도둘려줬다 여기서 막 대단한 단어는 솔직히 보이지 않고요 written 이나 red 발음이 다르네요 built visited stolen caught 요 단어들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겠다 과거분사 티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returned 예 고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 자 투부정사의 효용사 요법입니다 자 명사 효용사 부사는 구별하는게 투부정사 핸드아웃을 사용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To learn English is fun for me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투명이죠 그러면 My dream is to help children 얘하고 얘가 이퀄이잖아요 내 꿈은 아이들을 돕는 것이다 We need to do our laundry To가 네모가로 쳐지고 얘를 삼투라고 하잖아요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나와야 돼요 목적어예요 우리의 빨래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빨래를 해야 할 목적어예요 이건 주어구요 보어구의 목적어입니다 즉 주목보를 하는거죠 주목보를 하는거죠 주목보를 하는거죠 I have a book to read 읽을 책이 있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잖아요 그럼 형형사죠 그러니까 A pretty girl 그럼 예쁜 여자애가 형형사가 이렇게 명사수식하는 것처럼 Something to eat 먹을 어떤거에서 명사를 꾸며잖아요 그럼 형형사잖아요 그럼 얘도 형형사에요 먹을 어떤거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bananas 몇통식이게 몇통식이요 1등식이죠 다 날라가요 일부에요 나는 갔다 가게에 뭐하기 위해서 투부 투부정사에 부산업종의 목적입니다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 I'm sorry to hear 뭐 빠졌다 뭔가를 들으니 유감이다 이때의 소리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감정형용사잖아요 감정형용사 뒤에는 뭐야 투부 원 진아 그룹업 투비어 파플러 라이더에서 이렇게 되는거죠 그룹업이 일부이고요 자라서 무엇이 되었다 나이들어 나이들어 어디 돌아가셨다 일어나보니 뭐가 되어있었다 투투 enough to 또 뭐있냐 only to 이거 나오면 투부 결 자라서 결국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His lecturers are easy to understand 이때 to understand 밴드는 형용사를 수직하는거에요 투부정사 핸드아웃을 그래서 너네한테 나와줬을 겁니다 안 나와줬으면 얘기하세요 투부정사 핸드아웃 정리해가지고 외워야됩니다 투부정사 핸드아웃 정리해가지고 외워야됩니다 투부정사가 자러 갈 시간이던데 타인 다음에 투부정사는 투영이다 라고 여러번 얘기했죠 내가 준 핸드아웃에도 있구요 Jane wanted a spoon to eat 먹을 숟가락이 필요하다 아니 이건 틀렸어요 이거 틀려요 여기 여기 뭐 있어야 되게 위드가 빠졌어요 위드 to eat 위드 가지고 먹을 스푼이 필요하다 이거 위드가 빠진거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얘가 만약에 맞다면 스푼을 먹어야 되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내 말이 맞아 위드가 나와야되요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네 Mr. Brown has a book to read 읽을 책이 있다 Mary wants something to eat 먹을 어떤 것이다 eat 다음에 목적으로 얘가 오는거 거라 원래 동가로 하는 문장은 뭐야 to eat something 그러니까 something이 먹는거에요 여기에 만약에 위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스푼을 먹는거에요 말이 안되요 이거 내 말이 맞다니까 위드 있어야 돼요 to eat 위드라고 해야 돼요 틀린거에요 학교가 틀린거에요 학교 자료가 틀린거에요 자 Mr. Green needs a chair to sit on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온이 빠지면 안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위드가 빠지면 안되고 온이 빠지면 안된다고 원래 문장 어떤이 뭐야 온의 목적어가 얘에요 그래서 원래 동가로 하는 문장은 to sit on the chair에요 그러니까 to sit on the chair 그러니까 sit on이 나와야되요 이거 만약에 온이 없으면 온 슬래시하고 무라고 쓰잖아요 무가 뭐야 온이 없으면 안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sit a chair인데 얜 자동사라서요 뒤에 명사가 못와요 여기가 전치사가 있어요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오고 전목이 되야되잖아요 나하고 맨 첫씨가 하는거 아냐 look at me 자동사에요 옆에 전치사가 나와야되요 이게 전치사가 있어야된다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t구요 이거 외워야되구요 구별하는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별하는게 돼있어야되요 해서 t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학교 자료에 있는거니까 외우세요 시험보겠습니다 여러 번 쓰세요 얘가 얘가 투명이고 얘가 투형이고 얘가 투부에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가 마도통에서 투부정사 할 때 내가 외우라고 막 하잖아요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시험기간에 저거 처음하면 어떡하니 나랑 투부정사 엔드아웃을 한 사람이 대부분일테고요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하면 안돼요 그거 평상시에 맛없는거 할 때 외우셔야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르게 배우라 문장을 완성해봅시다 I want some water to drink 아 좋아요 to drink 마실 drink의 목적어가 예에요 그러니까 동가로 안에 원래 문장으로 쓰니 뭐야 to drink some water 얘는 타동사람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어요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마실 어떤 약간의 물 근데 얘는 원래 여기를 목적으로 와야되는 거라고 to drink some water 얘도 똑같아요 해야 할 숙제 해가지고 명사 꾸며주니까 형형 to형인데 to의 목적어가 얘라고요 원래 동가로 안에 문장 없으니 뭐야 to do a lot of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here are some pictures to show you 선생님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약간의 사진들이 있어 몇 개의 사진들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너에게 보여줄 사진 그럼 얘는 쇼는 다 나온 건가요? 얘도 여기 점 찍어야 돼요 쇼가 몇 형식이야? 4v라 io 다음에 뭐가 없어? dio가 없어 얘가 얘에요 동가로 안에 원래 문장 없어서 뭐야 to show you some pictures to show you some pictures to show you some pictures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he has money to buy a computer 얘는 목적어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점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살 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cold I need a blanket to cover myself 내 자신을 덮을 이불이 필요하다 I have a cold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I don't know what to do in the future 난 나중에 미래에 뭐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어 I need someone to give advice to me to give advice to me 해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해 줄 누군가 명사 꾸며주니까 혜연사입니다 I always feel tired 난 항상 피곤하다 I need time to get some rest to get some rest 휴식을 가질 타임이 필요하다 명사 꾸며주니까 혜연사입니다 휴식을 가질 시간 투영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학교 선생님이 준 자료인데 학교 선생님이 준 자료에서 시험이 나오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아니야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인 애니메이션 무비즈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빈칸은 중요하다 라고 쓰고 나하고 수업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빈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라 요거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은 she has to lower her long hair 머리 내리는 거구요 how many how many hairs does an average head have? almost 12만 개 human hair can hold up on elephant 를 들 수 있구요 true 나픈젤 should wrap her hair around something strong and heavy true죠 is powered by 수동태라는 얘기구요 동력을 전달 받는 겁니다 예 빈칸은 좋은 부분은 중요하다고 하고 꼼꼼하게 보시는 걸로 합니다 설명은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why is the electricity from sound not helpful in our everyday activities 이 전기의 양이 너무 작아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다 the sound from a car horn can light up a big town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false 입니다 얘는 false 얘는 true true or false question 맞냐 틀리냐 sound can be changed into electricity 만들어질 수 있죠 그건 사실이죠 리프트 형태는 수동태가 돼야 되구요 플라이어 형태는 수동태 되니까 pp가 돼야 된다 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a few가 많습니다 이게 balloons가 가사 명사니까요 a little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이게 중요해서 스님이 뚫어놓은 거니까 what lifts up the house because balloons lift up the house or normal balloon at an amusement park can lift about 14g을 들 수 있다 맞구요 350만 개의 풍선들이 충분하다 5천 킬로그램 5만 킬로그램 짜리 집어집니다 아 false구요 자 넘어갑니다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하죠 풍선 무게까지 뭐 포함하고 뭐 어쩌죠 그렇죠 357만 예 더 되잖아요 350 350만 개의 안 돼 357만도 안 된다 자 형성평가가 좋은 거죠 갑시다 자 얘가 명사에 ly 붙여서 형용사 된 거잖아요 얘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가 된 것들이잖아요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죠 능률 12일치 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What show are you watching sally? I'm watching the sci-magic show Have you heard about it? 이렇게 돼야겠죠 Have you heard about it? 대문자 써야 된다 h에 물음표에 있어야 된다 1차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과학수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TV 마술 묘기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보러 갈 예정이 없고요 과학을 이용하겠죠 sci-n SCI가 science잖아요 순서대로 순서문제는 꼭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cba이다 I made a photo clock yesterday A photo clock? What do you mean? My clock works with potatoes 아, potato clock이네 Not with batteries That's interesting 이렇게 이렇게 가는 순서군요 Many balls are thrown by the baseball player 많은 볼들이 던져진다 were thrown by 에서 비동사 pp by 이렇게 돼 있네요 능동적으로 바꾸면 능동적으로 바꾸면 the baseball player 이제 뭐 해야 돼? throw 라는 동사에 과거형 쓰는 거네 through many balls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두 개로 분화가 되고 얘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throw 라는 동사에 과거형 쓴 거죠 throw 라는 과거 분사도 있고요 자 the song was sung by made read wrapped 랍드 비가 두 개네요 written 맞고요 니네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그 동사 변화표를 다시 외우라고 줄 테니까 그거 외우도록 하세요 넘어갑시다 공통어 들어갈 말 Jack is going to the library he has a couple of books 갖고 있습니다 to return 그러니까 되돌려줘 투영이죠 also he has to do his homework in the library he has a homework to finish 그래서 끝낼 숙제 이거 투영이에요 끝낼 숙제 되돌릴 책들 되돌릴 책들 too many things to do to do 가 투영이 됩니다 해야 할 많은 것들 투영입니다 다음번에 들어갑니다 but she should wrap her hair around something strong and heavy 5번에 들어갑니다 with her hair 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라펀젤 has the ability to hold up a person to hold up a person to hold up a person 투영이죠 사람을 들 수 있는 형용사죠 명사 꾸며지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뭔가를 묶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그 여자는 목이 아프게 될 겁니다 if she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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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ess 이 does 가 사라지면서 if not 줄임말이 뭐야 unless 잖아요 unless 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잖아요 she does not rap 인데 does 가 사라지면서 여기에 not 이 없으니까 if not unless 사라지니까 does 가 조동삼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생략되면서 얘가 삼단연을 얘한테 주고 가야죠 rap에다가 그래서 unless she raps her hair 이렇게 나가야죠 내려가서요 a를 어플 밖에 못찾으시오 sound can be changed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이라 얘는 항상이 되고요 change 는 changed 가 돼서 b p p p 이렇게 돼야죠 바뀌어집니다 b c 알맞은 말 it would not be helpful 도움이 되지 않아요 in our everyday activities 왜냐하면 너무 작아 그 얘기죠 그 다음에 c so we would need an average amount of screams to light up on an entire street 아니죠 이게 답이죠 unbelievable 얘가 답이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unbelievable amount of screams to light up on an entire street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고함 소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unbelievable 이 맞습니다 i 주어진 단어를 여기서 i'm going to make a mystery card mystery card what do you mean 뭔 말이냐 메세지를 숨길 수가 있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the base was broken by the students the base was broken by the students somebody 라고 합시다 그러면 능동토로 바꾸면 somebody hide 과거형 쓰래요 hid the ball under the desk 이렇게 되구요 soldier has the ability to climb up walls super guy super guy has the ability to climb up walls 투영이에요 뭐뭐하는 능력 명사를 꾸며준 투영입니다 안 보입니다 super guy super guy has the ability to freeze things has the ability to throw fireballs 이렇게 하라는 거네요 ability to throw fireballs ability to freeze things 이렇게 하면 되네요 투영으로